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운영되면 단지 주민들에게 최대 70%까지 우선 입소권이 주어지는데요.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혼합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입소권이 오피스텔 주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500여 가구로 구성된 천안의 한 주거단지. 이 단지에는 80명 정안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주민들은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단지 거주자들에 대한 우선 입소권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온 탓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단지 거주자들에게 최대 70%의 우선 입소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단지 내 절반이 넘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국공립으로 전환되더라도 우선 입소권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상 우선 입소권이 공동주택에만 보장되는 것. 즉,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의 단지에, 하나의 입주민으로서 세금 낼 때는 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혜택 받으려고 하면 준주택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죠. 천안시도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혼합형 주거단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